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우리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보시고 들어오셨죠?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유. 아 막 지옥 같다. 헬조선 뭐 이런 말도 요즘엔 좀 빈도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헬조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 예전에는 많이 쓰였죠. 근데 뭐 헬 미국 다 헬 이탈리아 헬 영국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덜 헬스럽게 그 다음에 조금 극락으로 조금 헤븐스럽게 만드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을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지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조금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동그라미가 있다고 쳐봐요. 이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조금 지우고 여기를 조금 지워서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를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뾰족하게 뾰족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런 동그라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1분면 4분면 3분면은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네모예요. 얘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조금 잘못 그려서 이게 좀 완전 네모 같지 않아졌는데 예를 들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여기면은 이렇게 네모라고 해 볼게요. 여기는 네모 그러면은 여러분 얘는 동그라미입니까? 네모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비율로 보면은 얘는 동그라미에 가깝습니까? 네모에 가깝습니까? 압도적으로 75%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가깝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얘랑 얘랑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서로 여긴 안 보여. 안 말하고 뭐 가려갖고 여긴 안 보여.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판단하죠? 어? 네모네? 그러는 거예요. 어? 쟤 네모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동그라미에 둘 다 더 가까운 속성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피하식별 할 때 적과 아군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라서 같은 편이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근데 어때요? 국소적인 부분만 보고 이 자식 이럴 줄 알았어. 네모구나. 네모야 네모.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소통에 서투릅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너무 나대는 거다. 소통 자체를 뭐라 그럴까 그렇게 엄청 쳐주는 나라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의 모든 거는 좀 떨어지는 그래서 발표도 우리나라가 못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와 인도 애들이랑 미국 애들은 똑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표현을 너무 잘해서 마치 자기가 그거 뭐냐 그 네모가 아닌데 네모인 것처럼 꼭 만들어내요. 자기를 그래서 생각보다 허풍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적으로 결과를 내가 노력 대비에 못 가져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도 적절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다 못 봐도 여기까지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네모였으면 어? 쟤 여기 둥글둥글하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쟤 저기 둥글둥글하네? 네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국소적인 부분만 보고 전체인 것 마냥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어떻죠? 요즘에는 SNS가 너무 발달해갖고 누군가의 과오, 괌을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무조건 뉴스거리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게 나와요. 사실 관계 없이 어때요?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앞뒤 관계도 없이 그냥 일단 바로 올라와요. 그리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죠? 이 새끼 개새끼네 그래요.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다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고 다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세상은 SNS를 발달로 쌍방향 커뮤니켓이 너무 쉬워지면서 마녀 한양도 너무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SNS에서 누가 딱 올라와요. 유튜브 핫클립이 올라와요. 보면은 음 얘 나쁜 놈인가 보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 얘 나쁜 짓 저질렀나 보구나.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들어야 될 습관이 있어요. 두 가지 습관. 첫 번째는 멀리서 보기. 멀리서 보면은 여기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건을 항상 뭔가를 판단을 내릴 때 한 발짝 떨어지자. 두 발짝 떨어지자. 한 단계 올라가 보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한 템포만 죽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죽여도 안 돼요. 한 템포만 죽이면 돼요. 상황에 맡기면 두 템포, 세 템포 이 정도? 그래서 그것도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래 보기 오래 멀리 그 다음에 이렇게 당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판단을 낼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오래 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럼 어때요? 새롭게 어? 오래 보니까 얘가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멀리 보고 오래 보는 습관을 가지면 이 지옥을 우리가 조금 덜 지옥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맨날 쓰는 단어죠. 손실, 회피, 편향 손실, 회피, 편향이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편향이 있냐면 사람들은 내가 얘 나쁜 놈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내가 인정을 한 거는 어쨌든 내가 내린 판단이고 어떤 무형이지만 내 가치예요. 내가 만든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범벅하는 거에 대한 편향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인정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막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잘못했으면 똑바로 사과했으면 됐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누구를 보고 오해했으면 아 내가 오해했네 이러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때요? 이렇게 보고 네모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동그라미를 봤어요. 그러면 어? 동그라미일 수도 있겠네 알고 보니까 동그라미였어요. 근데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조금 각이 져 있는 거예요. 저기 자세히 보라고 저기 네모라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흠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음모론이 발생해. 그 다음에 거짓이 난무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저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같이 반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는 100%라는 게 거의 드물어요. 100%라는 게 여러분은 100%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100% 완전 무결합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인 레벨에서는 80%만 완전해도 70%만 완전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직급이 올라가면 뭐예요? 직급이 올라갔다는 거는 여러분의 직급이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이미 네트워크 상에 속해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직급이 올라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과실과 허물도 다 따라 올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예를 들면 그거 간단해요. 살다 보면 침 뱉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깝게 내 입에 파리가 들어가서 침을 뱉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그냥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유재석. 유재석이 이런 게 그냥 누구한테 찍힌 거예요. 앞뒤 없이. 그럼 뭐요? 유재석 인성 논란.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누군가에겐 일상 다반사인데 누구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죠? 누구에게는 그게 엄청난 과오가 되고 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이것도 다 뭐예요? 손실래피 편향이에요. 왜냐하면 과실과 과오에 절대값을 붙이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뭐예요? 뇌 과실은 작게 느껴지는데 상대방 과실은 2.5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과실인데도 뇌 과실은 작게 느껴진다니까요. 상대방 건 훨씬 크게 느껴져요. 그냥 이런 것만 알아도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족이든 친구든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체에도 비영리여도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습관이 들어있고 이런 뭐 간단한 사실들 그 다음에 손실래피 편향 이런 걸 모르면 조직을 잘 이끌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못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 편향 때문에 조직이 망가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맨날 이런 실수를 해요. 맨날 반성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사과를 빨리 하려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완벽에 가까워지고 싶은 거지 제가 뭐 제가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나오겠죠? 바로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한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내랑은 그냥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편향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 편향의 전쟁터. 특히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왜? 부부관계는 또 이성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계야. 여기만 보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조금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만 자제하고 지향해도 그 다음에 뭘 지향해야 되죠? 조금 멀리서 보고 높이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오래 보는 것만 지향해도 어떻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헬조선이 아니라 극락조선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함께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졸꾸러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